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본서 81쪽을 펴보십시오 오늘부터는 이제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내용 6가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리할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최소한도 2, 3문제가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될 때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면 그 파트를 위주로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기본서 78쪽, 79쪽은 볼 것 없어요 그래서 80쪽도 볼 것 없어요 81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81쪽 보시면 국토의 사용도 구분과 관리무가 하나 있죠 이 국토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바로 가게 쓰임새를 4가지로 쪼개서 지지하는데요 그걸 사용도 구분, 사용도 지정 구분 이렇게 합니다 그때 4가지 용도적이 무엇이냐 거기 보시면 도시적이 있고요 관리적이 있고요 농림적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조인데 이 박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자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국토, 이렇게 국토가 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합니다 이 국토를 관리할 때 행정청에서 관리하죠 행정청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대신해서 국토교통부장 아닌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이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네들 중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장 하면 좀 그러니까 다음에 국장이라고 하겠고요 이제 처음으로 하신 분도 계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이렇게 그래 이네들이 바로 계획을 입안해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갈입니다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이 4가지 용도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4가지가 무엇이다고요 도시지압 관리지압 그 다음에 농림지압 자연, 환경, 보전적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용도적이라고 하죠 용도적 그래서 전국토를 크게 몇 개로 구분했다고 용도를 4개로 용도를 4개로 구분했다 사용도 구분 지정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것이다 이걸 여러분은 익숙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대충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힐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법 공부는 정확해야 돼요 용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두리뭉실 좋을 것 같죠 그것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두리뭉실을 하게 공부하면 합격 못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도시, 관리, 농림입니다 농림이지 바로 다른 용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사용도 구분칭합니다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를 이용할 때 말입니다 크게 양추로 나눠서 이용하는데요 바로 어떤 땅은 보전, 어떤 땅은 개발 이렇게 양추로 나눠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용도 지역 중 농림적하고 자연환 보전 중은 주 목적이 보전입니다 보전 도시적은 말입니다 개발이에요 개발 이렇게 개발, 보전 그리고 이 관리적은 완충지대가 되고 있어요 바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되 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완충지대에요 그리고 국토를 이용할 때는 그게 양추로 나눠서 이용한다 이걸 항상 이용해야 돼요 보전, 개발, 보전, 개발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정해서 지금 국토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리할 때 무격적으로 결정해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하는가?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했습니까? 관리가 들어간 용어죠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네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국도는 도, 관, 농, 자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할 때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한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관리대 광역, 도시객도 아니고 도시, 군기본객도 아니고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이걸 생각해 두시고요 81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용도적을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을 해나가게 될 때는 바로 현재의 토지 이용 시스템이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고리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용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권으로서 이 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에다가 어떠한 목적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관리적도 역시 어떠한 지역에다가 어떠한 목적을 지지하는가 농림적, 자연포진적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걸 지정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지정 목적 거기 81페이지 보면 이 도시적은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과거에 한번 출시됐습니다 도시적을 옳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출시된 바 있는데요 그걸 지지 목적을 합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적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국의 토지 중에서 현재 인구가 밀집해 있다 산업,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상업과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업과 공업 이걸 산업이라 하죠 산업 그래서 인구와 몽땅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러면 어디예요 당연히 도시계 그 다음에 산업 상업과 공업 이런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돼 있다 그 말은 현재고요 밀집이 예상된다 그 말은 장래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적으로 지정할 때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까지 종합포리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망해서 바로 이것들을 지지하는데요 이 지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야 이 도시적인 땅은 개발해서 이용을 해라 이겁니다 개발할 때 어떤 용도로 개발할까요 도시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도시의 공간에 인구와 몽땅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상가도 필요하고 공장 용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주택지로 상업지로 공업적으로 공단을 또 개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공장 건설에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있는 땅을 다 개발해버리면 우리 도시민들 이 도시민들 이 도시민들 어떻습니까 도시가 싹 개발되어서 건물 들어가고 또 도로에 포장을 해서 완전히 바로 식물 하나도 없이 개발해버리면 삭막해서 솜토막히죠 그래서 야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정한 땅이 있어요 보좌 그래서 이 도시적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개발하고 크게 보면 보존이죠 그런데 개발을 했다 주택, 상가, 공장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됐다 하면 노후불량 건축으로 되죠 이걸 뭐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적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장래 그런 지역에 지정하여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시적에 있는 땅은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보존을 하기 위한 녹조로 이렇게 구분 지정해요 도시적에 있는 땅은 다시 쓰임새를 또 쪼개준다 세분에서 지지합니다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조로 크게 바로 일단 4개로 또 쪼개져요 이것도 두 번 출제됐어요 도시적에 있는 땅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구분 지정하게 되는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조로 있다 딱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은 한 장 넘어가면 바로 나와요 한 장 넘어가면은 83 해가지고 나오죠 83표 보시죠 83표 보면 상단에 도시적 해가지고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적은 따당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무슨 격으로 한다 국토교통장한 시도사 대도시장께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런 도시적은 다시 4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4가지가 뭐냐 주거, 상업, 공업, 녹조, 체크 지정하고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조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어떻게? 자, 밑에 쉬만은 통과하고 바로 동그라미 1번 주거적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상업적, 동그라미 3번 공업적 동그라미 4번 녹조 딱 4개를 묶어 치세요 그래, 4개를 묶어 쳐가지고 오, 이 도시적에 있는 땅은 이렇게 도시적이 있었다 도시적에 있는 땅은 다시 크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조적으로 구분 지정했죠 이거 가지고 몇 번 냈다고요? 두 번 냈어요, 두 번 이것이 다 도시적에 있는 땅에다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도시적에 속하지 않는 영도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도시적 안에 있는 땅에다 지정하니까 도시적이에요 그러면 도시적이 아닌 것들은 밑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도시적이 아닌 적이죠 관리적, 롱림적, 재하는 보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제를 같이 보자 이거죠 83패에 보면 주거적은 다시 기역, 전용 주거적 니은, 일반 주거적 디귿, 준 주거적 이렇게 다시 또 묶어요 오, 이 주거적은 다시 이렇게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 주거주로 가늘세 나눌 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거적인 땅이 있다면 이 주거적은 다시 이렇게 세분에 수정합니다 이 주거적은 말 그대로 주택 용지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자는 땅이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구조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조로 이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구조로 그 안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될 수 있어요 그걸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 단독주택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주택이 있는데 그 안을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구분 등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구분수익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인 주택 내에 소유권이 몇 개 이상 있을 수가 있냐 두 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공동주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기준해가지고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또 주택을 말입니다 충수를 기준해가지고 바로 낮으면 저층 낮일죠 또 중간층이면 가운데 중자에서 중층 높다 하면 높을 곳자에서 고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충수를 기준해가지고 바로 저층 중층 고층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래 이 주택도 되돌이면 유유상정하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규제한 게 낫겠죠 여기가 예컨대 주택을 질 수 있는 주거지이다 그래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보니까 여러 사람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주거지라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주택에 해당한 거 건축해버린다 여기 땅 주인은 단독 주택을 건축해서 행하고 있고 나머지 이 땅 주인들은 막 15층 아파트를 다 건축해서 이 단독 주택을 포위하게 된다면 이 단독 주택에 사고 계신 분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햇볕도 못 들으겠다 막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날마다 분쟁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때 서로 행복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공익시설을 주체한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사장이 미리미리 다 조사하고 그리고 절차가 거쳐서 야 이 주거지원은 주거지원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주로 단독 주택 여기는 주로 공동 주택 여기는 주택 저층 중층 중고층 여기는 상가 주택 짬뽕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거적은 이와 같이 세 번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용 주거적은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자는 땅으로 지정합니다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독 주택하고 공동태라고 그래서 전용 주거적은 1종 전용 주거적 2종 전용 주거적 이렇게 두 가로 다시 지정해요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 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주고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적이 있는 땅은 대부분 단독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을 가서 보면 단독택 1층 2층짜리에 쫙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은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적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용 주거적 중 2종 전용 주거적은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건 단독이라고 그랬죠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합니다 그래 어느 지역을 가서 보았더니만 공동택을 중인 다세대택이 질병하게 딱 있다 그 지역은 토지의 용도직이 제2종 전용 주거적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1종 전용 주거적 이것은 단독주택 중심이다 공동주택 중심이다 1종 전용 주거적에서 1종 이렇게 해보세요 했나요 이걸 가지고 단독일까 공동일까 고민하시면 이건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어렵죠 이게 어떻게 공동이 돼요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이다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이다 이거 단독이잖아요 2종 전용 주거적은 2종 전용 이렇게 손가락을 해보세요 2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이걸 단독이라 하면 사람도 아니죠 이거 뭐예요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주택 중심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 꼭 짝지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주거적은 땅을 싹 밀어요 계획적으로 밀어가지고 바로 이 기반서를 쫙 넣고 그리고 딱딱 나눠요 이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저하로운 도시가 너더라도 여기도 그곳에 아파트 짓도록 하면 이것도 삭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여기는 열택인 바로 4층에만 짓도록 하자 여기는 바로 5층부터 뭐 29층의 아파트만 짓도록 하자 여기는 그 5층부터 뭐 35층 이렇게 40층도 짓도록 하자 짬뽕으로 좀 고층으로 짓도록 하자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나가게 되는 땅이 일반 주거적이에요 일반 주거적은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자는 땅입니다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일반 주거적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적은 그 이렇게 일반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세 개로 쪼개요 1종 2종 3종이라고 그래서 1종 2종 3종까지 세 분 된 게 일반 주거적인데요 1종 2종 3종 할 때 생각해 보세요 1종 2종 3종 이렇게 되네요 수치가 어느 게 더 높아집니까 3이에요 1이에요 당연히 3이잖아요 1은 낮잖아요 그래서 1종은 저층 2종은 가운데 있었죠 중층 가운데 중자 3이 제일 높았죠 고층 3종은 중고층 이렇게 하세요 이걸 짝치기 해서 알아주시고 그래서 저층 주택 중층 주택 3종은 중층까지 다 집어넣어 돼요 중고층 주택 이렇게 이걸 잘 짝치기 일반 주거적은 바로 다 개발해가지고 택지 개발 같은 거 해가지고 딱딱 살기 좋게 만듭니다 판을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아까 전용 주거적은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그랬죠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다 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환은 전용 주거적 편리한은 바로 일반 주거적 이것도 암기해 전량은 일편단심에 빠져 있다 전량은 전량은 이거 양환하고 있죠 전량은 일반은 편리한다고 했죠 전량은 일편단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잘 짝지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컷 그래요 이 저층이라는 것은 사층이 할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층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적인 토지를 만났다 그러면 보통 사층이 하밖에 못 친다 다만 외에도 있습니다 이 주택법 시행령상 도입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주택 중 도시형 생활택이 있고 도시형 생활택 중 단지형 열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만은 특례를 인정해서 일종 일반 주거적인 땅이 있다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만 그것 빼고는 다 일종 일반 주거적인 저층인 4층에밖에 못 지도록 규제합니다 여러분이 공연중개사가 되셨다 중개를 한다 중개의뢰인이 땅을 살려고 왔다 땅 매도의뢰인이 땅 맡겨놨다 그러면 이 중개의뢰인이 나 7층짜리 건축을 하나 칠테니 땅 좀 중개해주라 라고 하게 되면 그 분에게는 제1종 일반 주거에 있는 대지를 중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1종 일반 주거에는 몇 층에밖에 못 지는데 4층 이렇게 실무조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층 중층은 바로 5층 이상부터 29층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층은 30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적이라는 건 말이죠 이 준주거적을 잘 뜻을 봐봐요 준주거적은 바로 이 인간에 있는 이렇게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주거적 바로 인간에 상업적이 있어요 이 상업적하고 이 주거적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어야 하자 이 상업적이라는 용도적 말입니다 상업적은 바로 숙박스를 건출할 수 있는 땅이 돼요 모텔 같은 거 또 유흥중 같은 위락스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상업적입니다 이 유흥중 같은 위락스를 하고 숙박스를 모텔 같은 것이 주택가 근처에 딱 붙어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하게 되는 우리 애들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주택가하고 그런 시설이 밀집해 있으면 서로 이 주민과 그걸 운영하는 사람 간에 품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완충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적을 그 사이에 지정을 해서 바로 나가는데 준주거적은 짬뽕지대다 주거적이니까 주택이 주로 들어가겠지만 주인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상가 그물도 업무 시설도 들어가 있다 준주거적은 바로 주거균을 위하되 상업 업무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업적, 상업적도요 네 가지로 쪼개져요 쪼갠다 이걸 가늘색에 나눌 뿐 이렇게 하는데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클린 상업적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중심 상업적은 도심, 부도심 등 상업 업무균을 바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기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바로 보완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래 이 일반적인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 있다 지정한 것이 일반 상업적이다 다시 한 번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하겠소 그걸 제공하겠소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상업적은 아까 클린 상업적은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다 지정하고 유통 상업적은 유통기능 증진 필요적이다 지정합니다 이런 것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공업적은 공장 용지로 쓴 땅이 되겠는데요 공장도 유일상정화 되겠죠 용기를 내풉는 공장, 화학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땅이 필요하겠죠 그런 땅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는 공업적을 전용 공업적이라 해요 이 전용 공업적은 절대 주택을 질 수가 없어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이라는 것을 또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공업적은 그 환경을 지하지 않는 공업, 깨끗한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지 않는 땅이죠 그 다음에 준공업적도 있는데요 준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의 공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죠 그네들 가까이에 주택도, 사원주택도, 상가도, 업무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자 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는 용도적이 준공업적이에요 준공업적은 가벼운 공장, 이걸 경공이라고 해요 가벼운 공장도 건축하고 주택도, 상가도, 업무서도 바로 건축을 허용하는 그런 땅이 준공업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녹적, 녹적도 도시적이 일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시적이 이렇게 생겼다 도시적의 예각지대가 하면 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 밑에, 산에서 이렇게 산이 있다면 산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내려올까요? 어우, 물이 내려오죠 물을 우리 선조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적극 활용해서 농사를 지켜온 땅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농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들을 산이라든가 도시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산, 농지 이거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하게 된 것이 녹적인데요 이 녹적도 산을 했다 지정한다 그러면 산은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죠 산림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존 녹적이다라고 지정하고요 이 산속에 경관도 있으니까 그걸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 쓸만한 농지 있잖아요 우리 도시역의 예각지대에 가보면 아직도 쓸만한 농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농업적 생산해야 되겠어요? 공업적 생산해야 되겠어요? 임업적 생산해야 되겠어요? 바로 농업적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적 생산할 때 생산할 말 살려가지고 생산 녹적이라 합니다 생산 녹적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일단 그 땅 개발을 유보하자라고 할 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제 바로 녹지역 중에서도 이 예각지대에 산이 있었다 보존 녹적, 그 밑에 농지가 있었다 생산 녹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예각지대죠 그 개발을 좀 유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개발 못하게 보존한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은 자연 녹적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시적 안에 있는 터지 중 예각지대에 산이 있다 그러면 산림 보존, 그 다음 경관 보존, 잔환기 보존해서 이건 보존 녹적으로 지정하고 산에서 물이 늘었다 물을 이용하는 농경지가 있다 그러면 생산 녹적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녹적 중에서도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이 끝나면 필요로 도시 용도로 쓰도록 공급할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해놓고 있는 땅이 자연 녹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자연 녹적은 녹적인데 일단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땅이 자연 녹적이다 그리고 이거 자연 녹적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도 쉴 필요가 있다 자연 녹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니까요 이 똑같은 녹지적, 녹지적, 녹지적이 있다 이래,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세 필지가 바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면적은 똑같다 합시다 그냥 이것도 천종부터고 이것도 천종부터고 이것도 천대부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나와 있고 생산녹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보존녹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챙기는 게 낫겠습니까 바로 자연 녹적이 훨씬 좋죠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값이라면 자연 녹적이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공법을 공부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누가 속이를 못해요 왜 속느냐 자기가 모르니까 속는 것이죠 상대방은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모르고 응 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린 것이죠 모르는데 안착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부동산 문제예요 모르면서 안착하다가 자기가 당한 겁니다 상대방은 사실 말했는데 응 하고 놓고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게 해서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하는데 모르면서 앙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 자연 녹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적에서도 불가편 경우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로 땅이 좋다 개발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거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십시오 그래야 이걸 더 세게 세분을 놓고 있는 그런 용도지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음 주셨다가 관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분지를 보도록 하셨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